네 돌아왔습니다 다시 자 네번째 게임 들어갑니다 진짜 다섯번째 게임까진 안가고 싶은데 요번에 UC디 끝내줬으면 합니다 UC에 바로 갱플랭크 카사딘 뱀 하죠 갱플랭크 카사딘 뱀 요쪽은 카젝스 말파뱀 바로 들어옵니다 이건 뭐 지겹도록 하네요 지겹도록 이제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죠 지금 양쪽 다 대박 지겹도록 이제 지겹도록 이제 서로에서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지배 지겹도록 loves 지겹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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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번째 경기 이즈률까지 밴 르블랑 밴 르블랑 밴 했는데 우리 삼성짜장리 기호는 조금조금하네 테이스트 하나 나오나 자 과연 UCL은 5경기까지 안갈 수 있을지 빨리 끝내면 좋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지칩니다 빨리빨리 끝나는 게임들이 아니라서 말을 해야되니까 힘듭니다 어 일단 UCL이 루시아는 가져갔나 그럼 저쪽을 트위스턴을 가져가고 야쓰오 설마 야쓰오 탑 리븐가져 형 리븐갑시다 리븐 까지까 리븐 리븐 연습한다면서 리븐 아 노틸러스 가지마요 게임 안 끝나 노틸러스 가지마 안 되애애 아하 미친 cc기 아 정말 싫어요 노티나오네요 아 게임 안 끝나나요 리븐 평캔 어디갔나요 야쏘 가져가네요 그 대신 음 결승전 뭘까요 아 에이핑크 뭐지 이 노래 처음 듣는다 이게 너무 소리없다 잠깐 마이크로 틀어볼게 다이애나 다이애나 또 나오네요 다이애나 또 나오고 다이애나 또 나오고 다이애나 야쏠가 야쏠로 온다 왜 다 야쏠라고 했지 마이 마이로티드 흫 1분 들어가죠? 아 1분 들어간 냄새 한번 들어보네 추락 판단하네 오 아담 테포터나? 텔? 텔? 진짜 텔? 이그네이트 안 쓰고 코르키 장대인데 코르키 장대는 충분히 소피 타는데? 소피 장대는 충분히 소피 타는데? 아이.. 맹가가 안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랩사이 또 나오죠? 랩사이 아까 터트렸는데 밴을 안 했죠? 대신 문도가 나왔어요 문도 문도 대 노티러스 과연 리드 싸움은 코르키겠죠? 코르키 리드 랩사이 오.. 랩사이 정글 아.. 얘가 진짜 큰다 그냥 지금 UCL이 이게 랩사이 극목 맞춰줘야되거든요 나한테 또 답해 줘요 오늘도 난 말할까 말까 할까 말까 넌 좋아한다고 할까 내 앞에서 이 손 잡고 바텀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누가 나오려는데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애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갑자기 막 퀸 바텀 나오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이제 막 피임버튼 나오고 벨컷이 터편나오고 그런 이상 그렇지 않나 이상 이게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도 안해요 이제는 고틸때 이 게임은 안 끝났거 거든요 일단 고틸이 하려면 타워를 당겨야돼요 타워를 당겨야되는데 어 가운데 싸움도 비슷비슷하트 아 근데 테를 타는 이유가 코르키 그거 뭐지 그 이거 패시브겠지 어 이거 패시브 때문에 이거 패시브에 타면은 진짜 무서워 이거 말고 패키지 코르키 패키지 때문에 이거 때문에 텔프 타는 거고요 그쵸 스페셜 디리브릭 때문에 와우 저것 때문에 이제 텔프 타는 거 같아요 그만큼 따라잡아야되거든요 그쵸 그쵸 패키지 그쵸 저 때문에 텔프하죠 그쵸 그럼 초반 딜 싸움을 안 가겠다는 건데 음 모르겠네 음 엉 음 음 음 음 음 으흐흐흥 알아서 잘 레이전 인보아이기능에 따라서 이란이 렉사이나 모바이나 정글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자 게임 4 시작합니다 이번엔 어이구 힘드네 어 사량씨까지 왔냐 사량씨 노열 인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vä드곡 많이 받죠 아 으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자, UCL이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하죠. UCL이 블루이템 UCL이 블루이 임펠레드 여긴 다겠죠? 대충 여섯 팀 봅니다. 맞죠? 3, 2, 3, 2, 4 네, 한번 갑시다. 네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경기 제가 예상하는 대로 가겠죠? 설마 뭐 이상한 그런 싸움이 일어나진 않겠죠? 잔나? 잔나 터치 안됐어요. 하하하, 잔나 웃어줘야죠 저럴 땐. 자기가 터치 안됐으면 웃어줘야죠 한번. 쿨하게 웃어줘야 돼요. 누가 춤추고 있다. 엑셀 암 pie 마이가 다 잡아먹을 때 누가 먼저 빨리 도는 거에 따라서 로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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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드 CC 어 일단 트래시가 잡아끌고 어 렉사의 친구가 이제 갑자기 갱킹 들어오고 운도 슬로우있죠 운도 슬로우있고 코르키 데미지 자르죠 자 코르키 싸움이 가장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천둥공주 런 더 로드 들어갑니다 노틱 노틱 아 노틱 나오네요 드디어 나오네요 아이고 크다 스크린이 좁네요 스크린 좁으니까 다른 데로 갈게요 제 맘대로에요 아이고 크다 아이고 슬로우 걸고 슬로우 걸고 완전 개판이네 저기 위에 여기도 완전 여긴 바람 바람날리는거 완전 자 여기 잔나 cc 잔나 cc 좋아하대요 잔나 cc로 트리스타나 점프 방해하죠 자 렉사에 올수도있어요 렉사 조심해야죠 자 레벨이 둘다 찍었어 역시 똑같아 아무리 달라진게 없어 진짜 그래요 자 진짜 이 위 탑게임 진짜 재미없을거에요 둘다 그렇게 데미지가 안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 놓쳤죠 어 잠깐만요 렉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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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나 렉사이 렉사이 왜 이렇게 피가 없지 렉사이 혼자 정글 도는데 왜 이렇게 피가 없을까 렉사이 집가하대요 지금 마인은 그래도 잘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정글하고 있는데 kritEL 아 отк 자 노틸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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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즴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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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s 운도가 크면 안돼 진짜 유씨엘은 운도가 크는 순간 끝남 운도 피통 채워지는 순간 지지입니다 자 잠깐만요 아아 못잠나요 잡아 쪼 에잇 끌어도 데미지 안나왔을까 다이네가 킬 못했을까 저거 다이나 마나가 없네 아 노마나 노마나 넥사에 왔어 혼자 없어요 다이나 스트리노 마나 으흠흠흠 으흠흠 으흠힝 아 렉사이 왔죠? 렉사이 왔죠? 아 그렇죠 나는 타워 잡고 산다 어? 백? 집 안가죠? 페이크! 그렇죠 집 안갔어 나는 페이크 근데 문제는 렉사이 친구도 페이크 가 아니네요 렉사이 구멍을 만들고 가나? 음... 저쪽 다른 경기가 궁금하네요 로얄 대 누구일지 모르는데 그 경기가 궁금한데 로얄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결승전에 누가 올라갈지 지금 벌써 4경기째인데 자, 오! 벌써 욕나가나? 레벨 5에? 레벨 5 위험? 어... 지금 코르킷 위험을 감지하고 뭔가 없어 아직까지도 없다는 걸 감지하고 잔나까지 왔어 잔나 실드 걸어주죠? 잔나 실드 한번 걸어주고 갑니다 야! 코르킷!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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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 엇! 오 마이... 그래도 풀이 있었어 괜찮아 구멍 파죠? 구멍 파고 쫓아옵니다 구멍 파고 쫓아오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점프! 트리스타나 점프 못하게 아! 한번 걸렸어 한번 걸렸어 한번 걸렸어 괜찮아 지금까지는 괜찮아 저희 괜찮죠? 미드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레벨 6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아! 노틱! 저 못 잡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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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이 너무 많아오 미드 싸움! 어떤가? 자! 바텀! 두두두두두두두둔! 아! 저거 피해 좋아하대요 자! 탑 싸움! 진익탕이죠? CS 볼게요 CS 문도가 46개며 훨씬 많네요 역시 장거리 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장거리 Q가 하나 있으니까 음 먹었죠? 맛냠냠 저거 부셔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저걸로 갱하면 진짜 아플텐데 저거 기다려주면 안될까? 문도 집갈때까지 마이 갱킹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미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갱킹 그냥 빨리빨리 갱킹해주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오 저거 멋있다 스킨 나이키 세이버같이 자! 렉사에 오죠 렉사에 옵니다 렉사에 옵니다 자 렉사에 보였어 렉사에 봤죠? 이거 피합니다 그쵸 아아 여기 진육탱싸움 들어갑니다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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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끌고 솔킬 솔킬 앗 딴데요 안나와요 안나와요 지금 노킬 현재까지 노킬 아쉽네요 자 이쪽 블루 먹죠 예상대로 가이애나도 블루 먹으면 좋을텐데 그렇죠 마에이 아 괜찮아 근데 마에이 지금 일단 레벨 6 찍었고 마에이 솔직히 초반 갱 갈 수 있어 코르키단대로 아까전에 아까전에 빨리 들어가면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레벨 찍으면 안되고 어차피 아까전에 보니까 초반 저 글링이 되게 빨라가지고 저거 너무 무서워 다이애나도 똑같이 블루 먹습니다 이거 지금 10분 동안 거의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레벨 6도 뭐 그다지 특별한 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저거죠 클리어 한번 해주고 레벨 6 기다리고 레벨 6 기다리고 레벨 6 기다리고 가이나 10 아아 맞았네요 저것도 아아 위험해요 아아 렉사이논이죠 그럼 자 잠깐만 더블킬 더블킬 나옵니다 더블킬 저 더블킬 가게요 퍼스트 블러드 아아 아담이 왔어 텔포 타고 왔어 텔포 타고 왔어 근데 코르키가 있는 건 몰라요 당황하죠 아담 코르키가 있는 건 몰랐어 아아 그대로 죽죠 괜찮아 딜까진 하고 죽네요 그래도 아아 바텀은 무난하게 진.짜 무난하게 이렇게 무난한 바텀 싸움은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모든 게임에 바텀 다 터지는데 아 자 이거 위험해요 이거 마에이 못 들어가나? 마에이 그냥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그렇게 너무 세다 저거 어떻게 잡으라는거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백스페이스 왜냐하면 잠깐만요 다시한번 백스페이스 여기서 지금 킬이 났거든요 여기서 트래시가 킬이 났어요 어떻게 죽을냐? 아 저거 놓치고 바로 위치 들키고 끝 그렇죠? 이쪽은 똑같아 진전이 없어 음 자 트위스트 하나 진짜 잡고 싶을 것 같은데 아 포즈 들어왔네 아 포즈 트위스트 하나 어떻게 잡을까 어 저거 저거 쿨다운 쿨다운 트위스트 하나 334p 자 시작 잡아 못잡죠? 당연히 못잡을거야 저거 어떻게 잡아 저 뒤에 있는데 다이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마이 기다리고있네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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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 기다리다가 귀찮아서 안갔네 아 잠깐만요 용 잡으러 갑니다 근데 코르키 오죠? 용 잡는데 코르키 와요 자 용 안 뺏기죠? 용 안 뺏겼어 호식자 일단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자 자 어떻게 되는거죠? 정신없는데 자 지금 다 개인적으로 일대에 싸우고 마이 사망 근데 루시안 또 왔어 루시안 아까 플래시도 도망갔는데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자 지금 갇혔어 노틸러스한테 다 풀 없어 다 풀 없어 다 풀 없어 다 풀 없어 쓸어야 돼 쓸어야 돼 쓸어야 돼 올킬 올킬 가자 올킬 가자 그렇지 그렇지 풀 없어 풀 없어 에이스 나옵니다 자 노풀 전체 노풀 자 하이라이트 보시겠어요 하이라이트 자 이 싸움에서 지금 노풀이거든요 자 노풀 갇혔어요 여기가 할 수가 없어 자 노틸이 들어가면은 누가 때리겠어요 이거 쿵쿵쿵쿵쿵 때리면은 한 대씩만 맞는거죠 찍었어 자 그걸로 이제 게임이 끝나나요 한번 지켜봅시다 타원은 아직 다 살아있네요 그래도 용먹은 걸로 되게 피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이 스택 마이 스택 지금 14개 반쯤 왔어요 15개니까 딱 봐놨네요 아 리프테러들까지 먹으러 가는 자 미드썸이 역시 쿵쿵쿵은 힘드네요 저거 어떻게 떴지 자 렉사에 와 렉사에 와 렉사에 와 피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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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노틸러스를 믿어봐 아 이거 샀어 불덩어리 나오는거 똑같아 지금 문도랑 문도랑 서로 지금 불덩어리에서 조지고 있어요 지금 마이 가져왔어요 마이 대 렉사이 자 여기서 똑같아 지금 상황이 달라 상황이 똑같아 지금 문제는 문도는 그걸 쓸 때마다 어 피를 깎아야되는거야 자기도 똑같은 썬바일 갖고있는 자 마이 블루 다이애나한테 와서 먹으라고 하죠 다이애나 어 나 풀 많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준다니까 먹어야겠지 먹죠 냠냠 지금 마이가 포식자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열일곱개인데 하나는 버리셨다는건가 타워 부시나 타워 부셔야죠 트래쉬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타워 부시겠죠 타워 부셔야죠 타워 부시 있고 잔나 피해야되요 잔나 피해야되요 잘 피합니다 에어본 어 잠깐만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 문도가 먹으면 안돼 아 먹었어 저거 먹을 수 있나 상대방 팀이 궁금하네요 저거 상대방이 먹는건 못 봤어 그래도 저보다 똑같이 갇혀가지고 지금 둘 다 풀이 없거든요 아 근데 마이의 풀이 있었는데 마이 풀을 안 썼네요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네 뺏을 수 있는지 저거 먹고 튀일 수 있는지 먹티 할 수 있는지 마이의 풀이 없으면 영혼이 비싸네 마이씨가 동클밋 미스 플리즈 나왔습니다 다이애나가 다이애나 DC네요. 다이애나 돌아왔어. 자 미드타워 뺏을 수 있었을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코르키인가 아닌가? 아이템만 보면 루션 아까랑 똑같은 에센스 리버 미드 어떤가 미드? 아 미드 진짜 아 좀! 아 진짜 킬하네요. 지금 저러면 풀까지 빼고 킬 했네. 너무하네. 자 이건 진짜 축구에서 부상당한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 공 밖으로 차냈는데 부상당한 선수한테 지나서 드리블하고 골 넣은거에요. 아 그러면 안되죠. 네 어쩔수 없죠. 8대8. 지금 돈도 거의 차이 않아요. 1.5K니까. 오틸러스 탑 밀까? 탑 밀면 좁을것같아요. 눈도 와이키지않네. 그쪽 IC 코르키지장에서는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면 알겠죠? 리플레이를 보면 알겠죠? 아무튼 노틸러스. 우린 리플레이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대단한 리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렉사에 집갑니다. 렉사에 집갔죠? 렉사에 집갔죠? 다섯명 여기있죠? 렉사에 쭉 점프! 자 저래서 렉사에 구멍을 없애야된다는 겁니다. 렉사에 왔어요. 렉사에 또 점프! 너무 짜증나 렉사에. 렉사에 궁인인가요? 점프하는거? 맞죠? 네 렉사에 궁 2분 남았어요. 그 대신. 솔직히 조금 아까운 궁이였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알아서 그냥 무빙만 할 뿐이지. 자 렉사 여기서 기다리고있어요. 아 렉사에 잡았어요. 렉사에 잡았어요. 렉사에 이니쉬. 자 렉사에 어디까지 갈까요? 문도 잡으라고 하나? 문도 잡으면 안돼요. 문도 타겟팅하면 안돼요 여러분. 집중. 집중. 문도 말고. 문도 말고. 내 캐릭터는 어디있을까? 내 캐릭터는 어디있을까? 자기 피 관리하면 되요. 자 이게 크게 문제가 있는게 렉사에 또 지금 피있던 정마차거든요. 자 지금 들어와죠. 마이 마이 어디있나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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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한 명 잡았나요? 마이 코르키 잡았는데. 어. 일단 유셀에선 이득. 유셀 대이득. 자 렉사에 잡아야돼. 렉사에 잡아야돼요. 렉사에 잡을 수 있어요. 렉사에 잡아야지. 러틸러스 어디가. 찬나 어디가. 아. 렉사에 못잡았어요. 렉사에 구멍이 너무 많죠. 자 그대신 지금 트리스타나가 죽죠. 렉사에 또 왔어. 렉사에 또 왔어. 렉사에 구멍먹고 티나. 지금 용까지 있고 지금 저 구멍 몇개입니까. 렉사에 무슨 이거. 렉사에 곧〜 وه〜! 요거까지 먹고. 로틸 Tell bey Prumu 있어요. 로틸 TellCIal cámara가 아마 먹어줬겠죠? 저 tell freedom? 아닌가? rum processed sleeping. 스페이 자연ris裡面 짤이. 우리 노틸힐emin我觉得 용먹. 용 뺏기죠 그러면 카울은 먹었는데 용을 뺏기나오 자 다이아나 지금 쳐야되요 마이 지금 27개 3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2개 이거 2개 먹으면 끝납니다 2개 남으면 표시자 끝나요 다이아나 쳐야되 다이아나 쳐야되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시간을 벌든지 치든지 해야되요 아오 4명이라서 자 포식자 먹죠 그렇죠 포식자 나옵니다 마이 포식자 마이 포식자 더하기 뭐라 자 이럴때에는 어떤 상황일까 지금 이게 너무 많죠 이거 어떻게 계속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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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이수근 고백 점프 생각하는데 거의 오틸러스가 엄청난 그룹에 미니언을 끌고 돌아옵니다 잔나도 들어옵니다 다 모이죠 여러분 모입니다 자 마이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아무런 데스트가 없었죠? 이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 예상했어요. 바이는 피드 위험을 감지하고 이제는 탑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는데 저 바람이 못 갔어요. 살짝 놓친 것 같은데 아 이게 갈 곳이 없네. 오 쪼가야도 침대 갈 수 있네. 멱탈 지금 구멍이 너무 많아 여러분. 자 들어오죠? 바람 먹으러 갈까요? 블루 먹고 가면 블루까지 먹고 바람 먹으러 가면 생각합니다. 하지만 끊는게 아니죠? 바람 안 먹으나? 자 와드 일단 많이 깔아놓고 다이나를 잡을 것 같았는데 안 잡는 어 어 2차 타워가 없죠. 탑 지금 다 밀렸어 쭉 밀렸어 여기도 1차까지 밀렸고 여기는 2차 가운데 밀렸고 1차 밀렸고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매한 것도 있어 렉사이 구멍을 빨리빨리 없애야되는데 너무 안 없애는 것 같아 지금 유치에 어 지금 바론 스타트하는데 렉사이 왔죠 렉사이 어 안 위험한가요 이거 렉사이 어 스마이트 5초 어 아 잡았네요 근데 발원 잡으면서 끝나나 어 발원 잡으면서 발원 잡았죠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자 패스트 브레이크어 힐 넘 하죠 아 넘 더블루 더블루 펑켄 말해서 밀어 쭉쭉 밀겠죠 아 피하라고 오늘 잔나의 실드 아 도망가 하지 않나요 그대로 그대로 오 에이스 까지 가네요 이야 어떻게 나오죠 알아서 나와야되네요 아 왔네요 자 인입까진 충분히 때리고 일단 인입까진 충분히 시간있어요 자 1초 2명살고 3명살고 자 어디까지 어디까지 푸시 자 적당히 푸시하는게 좋을것같아요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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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가가죠 적당히 집가가 돼요 다이애나 어디까지 푸시 잔나가 잔나가 에어본 안해주나 아 여기서 막혔네요 미니언한테 막혔어 자 여기 지금 탑이 알아서 미니언들이 알아서 해주네요 지금 너무 많이 뚫리고 있어 지금 데미지 저거 쭉쭉 다는거봐 지금 용놀이고 있거든요 유씨에 용놀이고 있어 용놀이고 있어 자 지금 노틸러스 7킬 3네스 7어시 좋아요 지금 아까 용자리에서 3킬 먹은게 좋은데 자 용 곧 오죠 용 왔어요 여러분 용님 왔습니다 자 여기서 유씨엘이 용 세번째 용까지 먹으면 진짜 대단하거든요 자 텔포타고 옵니다 텔포타고 옵니다 저거 지우죠 바로 하나 지우고 로틸 왔죠 어 3명 안먹나 자 문도부터 죽이네요 바로 용먹죠 그렇죠 지금 마이가 딜을 많이 넣어주고 있어 바로 용먹고 용 플러스 바론 자 이러면 바텀 하나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텀 미니언죠 바텀 밀겠죠 바론으로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저거 저정도 미니언이면 충분히 타올게요 충분히 타올게요 충분히 깨요 충분히 깨요 그렇죠 지금 문도가 없어 문도 죽어있기 때문에 문도 6초 인입 두번째 자 끝까지 미나 문도 문도 돌아옵니다 문도 컴백 아 문도 잡았어 잘못 잡았어 잘못 잡았어 지금 문도로 돌인게 아닌거 같은데 근데 아무튼 문도 일단 또 죽네요 오자마자 죽었어요 문도 오자마자 죽고 자 지지 가나 지지 지지 가야죠 지지 가야돼요 지금 더이상 그만갈 수가 없어 지금 여기서 끝내야돼요 아아아아 못 끝나나 여기서 자 타올은 얼마나 밀렸을까 반쯤 밀렸네요 한쪽엔 여기 싸워야돼 지금 이미 두개나 싸워야돼요 여기 또 오고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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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네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거의 지금 thrash 멘탈 나갔어 슬슬 왔더니 다 없어졌어 자 레벨 16이에요 마이 레벨 16 탈탈 털리고 있는데 지금 자 다이애나까지 집도하고 아 지금 채팅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는데 노틸러스 노틸러스 지금 캐리 라고 하시는데 일단 세킬은 여기서 먹었고 아까 뭐 문도 상대로 쓰니까 일단 뭐 모르겠어 한 분 안에 끝나나 이거? 배너할까요? 어 근데 3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나나? 뭐 모바일로 본다면 일단 마이가 이번 딜을 많이 넣어줬죠 마이 솔직히 마이 180% 하나요 CS가 레벨 16 지금 못잡아 마이 마이 지금 포식들 다 나왔어 자 아 아이씨 이번 한타 끝나면 이번 한타로 결승전을 가냐 못가냐 이번 한타 지면 못갑니다 마이 아 마이란다 아이씨 마이 자 저거 깨죠? 저거 깹니다 충분히 깨죠?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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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르키부터 코르키 잡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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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잡히고 바로 들어가냐 바로 들어가냐 타워 따윈 난 타워 따윈 난 타워 따윈 필요없다 마이 더블킬 마이 트리플 끄어어어어어어 앗 파트레아 아 몰라요 아닌가봐 자 지지 나오네요 그럼 끝나죠?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딜을 볼까? 생각보다 많이 했네 그 딜 워낙 얘가 피가 많으니까 그래 딜 내는건데 21월씨 와우 3.4 2.4 2.4 2.4 2.4 2.4 2.4 3.4 3.4